4, 3, 2, 1 숙보 맛집 다니고 운동 뒷전인 커플 연애하면 정말 살찔까? 네, 살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맛집 다니고 운동 뒷전인 커플 연애하면 정말 살찔까? 였습니다. 연애하고 나서부터 살쪘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살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근거 있는 얘기인지 이번엔 미국 건강정보매체에서 싱글과 커플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나 살펴봤더니 실제로 커플들이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 연애하면 술도 자주 마시고 맛집 데이트도 많이 하고 또 밤늦게 데이트하면서 또 먹고 그리고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연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운동은 뒷전이고 그러다 보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주 여행 다니면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잠도 설치고 그리고 또 살이 찝니다. 이렇게 살찌고 건강에 안 좋은데 커플을 왜 하고 싶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베텔러들은 솔로라서 살찔 걱정이 일단 없죠. 그런데 이제 커플이 꼭 문제는 아니에요. 솔로도 혼자 먹고 혼자 게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수면 패턴이 깨지고 그러면 또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황선일님. 황선일님. 성재형은 왜 살이 찌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어쨌든 커플이라고 또 맛집 투어만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등산 데이트, 산책 데이트, 자전거 데이트, 운동 데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건강한 커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베텐댄는 커플이 있다면요. 조목조목 악담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성재형은 요요 오면 연애한다고 하려고 한다. 저 형은 돌연변이다. 백수가 원래 덧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뭘 그래요 하고 끝이냐고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새 코너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오늘 상상력으로 과몰입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몰입 토크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카카오티비에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세 코너를 함께 할 뿐입니다. 상상력 만렛 입담도 만렛 MBTI는 파워 N 웹툰 작가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원래 루다 씨가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했던 코너인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털복숭이 이종범 작가가 본 코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없이 죄송해야 되는 이런 입장 오랜만입니다. 이 코너 끝날 때까지 계속 고통받겠죠. 그러니까요. 7912님 낭만 있는 분이라고 느꼈는데 혹시 아직도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드세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 그런 편이거든요. 아내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들었습니다. 집에 트리도 없고요. 무슨 일종의 어떤 기억할 만한 날들 이런 걸 저 혼자 약간 챙기다가 지쳐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건조하게 보내고 있죠. 아 그래요? 결혼 10년 차인데요. 결혼 10년 차는 원래 그렇게 되나요? 약간 그 일상 중에 하루를 지나가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려고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이쯤 되면? 채팅창에 만약에 이 코너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할 거냐고. 아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찌네타운 해야죠. 아 또 찌네타운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잃을 게 없습니다. 안 되면 찌네타운 하면 되죠 뭐. 자 크리스마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는 벌써 이렇게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12월 중순부터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트리 보통 꾸미세요? 트리는 뭐 딱히 안 꾸미죠. 그렇죠. 혼자 사는 집에 뭐 트리입니까. 요즘 약간 트리도 그렇게 나무로 안 나오고 무슨 조형물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하나 두고 불 켜놓고 하죠 보통. 트리는 그리고 11월에 시작할 거 아니면 12월은 이미 늦어요. 맞아요. 12월에 트리 꾸미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12월 말이면 이제 빼버려야 되는데 1월까지 트리 두면 되게 을씨년스럽거든요. 약간 그렇죠. 슬슬하죠 좀. 그거는 완전 흉가 같아요. 1월에 있으면. 이번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좀 아니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뭔가 좀 우리도 연말같이 뭐 하자.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안 나가요. 엔데믹 여파로 주변에 다들 송년회한다 그러고 엄청 모이니까 괜히 좀 설레가지고 들떠가지고 아내한테 넌지시 소매넣기 하고 있어요. 우리도 뭔가 집으로 손님을 좀 초대해볼까? 뭐 약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외부인을 크리스마스에?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왜요? 그래야 편하게 평온하게 지나가죠. 크리스마스에 다른 사람 초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왜 은근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파티를 보통 이제 가족들 뭐 그런 걸 버리는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요즘 아니죠. 요즘 아니죠. 젠지 스타일. 젠지 스타일. 무슨 젠지 스타일이에요? 요즘 친구들 많이 그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집에 가정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굴 초대해서 와인 한 병 들고 와가지고 이제 똑똑 문두들기고. 뉴욕식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모두가 모두에게 타인일 때. 터르키. 뉴욕식 인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새 코너 제목이 앤드리 사는 세상입니다. 네. 저도 이거 그냥 갑자기 던져진 거예요. 저한테. 땡튜브에 MBTI 검사하는 영상을 올려두셨던데. 저와 같은 인프제. INFJ가 나왔더라고요. E가 아니에요. 진짜 의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ENFJ하고 INFJ하고 번갈아 나와요. 제가 약간 위축돼 있을 때는 INFJ 나오고. 제가 좀 이렇게 상태가 괜찮다. 여러분은 ENFJ가 나옵니다. 베테놀 때는 I 느낌이 나나요? E 느낌이 나나요? 저는 I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저를 E로 던지죠. 저와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E로 뭔가 E인데 여기서는 소수 느낌이죠. 굉장한 소수자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예요. 베테놀은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I가 다수인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저의 삶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목요일만 되면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종류의 혼란이 와요. 여기서는 E가 위축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굉장히 핍밥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중국 적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본인은 MPTI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면은 ENFJ 이것저것 저하고 좀 맞는데. 그런데 제가 배대장님하고 같은 유형이라는 건 좀 놀랍네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F이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죠? 제가 T같나요? 약간 그럴 때가 있죠. 왜죠?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저분에게 공감 맞는 게 진짜 어렵죠. 사람들이 T와 F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F도 자기 주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F를 너무 팔랑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T를 너무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T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라는 게 냉혈한,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채팅시간에 되도하는 구라라고 하시는 분이. F호소인, 입닥처 배포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MBTI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T와 F를 슬슬 착각하고 있다. 대문자, 소문자도 있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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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렇습니다.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T같다고. N 성향은 이제 T와 F와 다르게 상상력이 풍부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유형이잖아요. 약간 의미 없는 생각. 상상, 공상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망상까지도 갑니까? 망상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스토리를 써야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끝간에 없는 생각을 많이 하죠, 원래. 직업병이죠. 웹툰 작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창의적일 수 있고. 창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굳이 저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 부분까지 갑니다. 굳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가죠. 기승전결을 맞춰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뜬금없이 완전히 그냥 뛰어넘는 상상을 하는 건지. 기승전결을 맞춰놓고 상상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 기승전결은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프로 작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너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받아서 N 성향인 저랑 이종범 작가가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답을 한번 고민해봅니다. 답을 내려드릴 거예요. 늘 그렇지만 몇 번 해보고 재미없으면 다시 찐네타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코너를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재미있게 잘 살려서 과몰입해보겠습니다. 해보죠 한번. 제36회 한국 방송작가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부문에 조혜정 작가가 라디오 부문 상을 받은 이게 어마어마한 큰 상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방송작가 하면 조혜정인 거잖아요. 라디오는 이제 넘버원이 된 거죠. 인정된 거죠. 그분이 만드는 코너이기 때문에 저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망하면 또 새로 뭐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방송작가 대상인데. 그렇죠. 참고로 올해 드라마 부문은 넷플릭스 더글로리. 동급이다. 급이다. 그 급이다. 동급이다. 예능 부문 골때녀. 저랑 관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무려 지금 4개 부문 중에 2부문이나. 약간 이거는 우주의 기운이. 절반이 저의 배송재액이 있다. 관련 프로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오늘 만약에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신 상상 소개해볼까요. 네 먼저 적을까요. 네. 촌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올해 말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둘이 가는데 만약 해외에서 휴대폰을 소메치기 당하고 혼자 길을 잃으면 어떡할까요. 영어도 잘 안 통하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이 닿기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이거는 해외사고. 이거 일단 경험자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경험자입니다. 어디서요. 저도 이거 완전히 그냥 여권까지 잃어버린 도둑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요. 스페인이죠. 아 모국가는 아니고. 저는 미국에 여행 간 적이 나중에 최근이었고. 스페인 신혼여행 가서 첫날 여권까지 함께 다 도둑을 맞았어.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 첫날 이혼당할 뻔했죠. 이거 이혼당할 일이요.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싸웠어요? 엄청 혼났죠. 싸움과 혼나는 건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약간 유럽에서 영어 안 통하는 나라 이런 데서 이렇게 폰까지 전부 다 도둑맞아본 적이 있어요. 소메치기 거의 저는. 소메치기가 유명한 나라 가서는 전부 다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은 되게 강하게 처리해 주지 않나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대사관이? 결국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분실하셨거나. 저는 샌프란치스코에서 영사관에 바로 뛰어가서 문 닫기 직전에 세이프에서 영사관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임시여권 발급받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잃어버린 거나 그 안에 있는 귀중품, 태블릿 PC, 카메라, 노트북 이런 것들은 안녕을 구하고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한 번 디톡스에다가 생각하고 입을 하는 거죠. 새로운 제품을 사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론은 빨리 내리고. 그다음 여행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돈이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조화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거 사면 되니까. 오히려 조화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손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권이 없는 건 여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귀국에 대한 걱정이 크잖아요. 끔찍하죠. 저 같은 경우도 워낙 돈이 없었다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은 없었으나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 이렇게 도둑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림을 그렸죠. 저는 그때 그림으로 거의 다 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림을. 수첩을 그려가지고 제가 이거 아십니까? 영어가 안 되는 나라에 동양인 남자가 들어가잖아요. 어디 가게에. 그러면 모두가 공포에 질려요. 영어도 안 되는데 동양인이네 이러고 다 시선을 피하거든요. 그때 제가 물건을 사려고 갔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경찰도 눈을 피해요. 심지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수첩에다가 내가 사려는 물건. 저는 그때 슬리퍼가 필요했는데 슬리퍼를 보여주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안심. 너무나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갑자기 손을 잡고 안내를 해주죠. 어쨌든 친구랑 둘이 가는데 해외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하고 혼자 길을 잃었다.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어쨌든 친화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특약상 세부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땡플 바치 있습니까? 땡플 바치. 이 전자식이에요? 디바이스 있나요? 뭐 그거 있을 수 있죠. 그게 있으면 구글 번역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이것만 있어도 돼요. 폰이 없어도. 이걸로 이제 해결해 나간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상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꼭 해결을 한다기보다. 네네. 그런데 요즘에 어지간한 여행 가는 국가에 취한 상태라는 게 사람이 정말 극도로 위험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특히 또 케이팝 위상 때문에 경찰 붙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명은 나오거든요.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명은 나옵니다. 결국은 이분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단기 목표는 무조건 대사관이죠. 대사관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해결되니까. 일단 이건 썰이 된다라는 만족감은 올라오죠. 이건 난 극복하면 이거는 몇 번 써먹을 수 있다. 모험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스토리가 된다. 그럼요 그럼요. 난 방송인 아닌가. 장전이 된다. 일단 채널 하나 만들어야죠. 이런 만족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색하면 은근히 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폰이 없잖아요. 네? 폰이 없잖아요. 폰이 없구나. 그 사람 폰. Excuse me. 날 검색해봐라. Turn on your phone please. 그 나를 검색해라. Turn on your 땡글 please. 되게 정신 나간 사람 같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길에서 갑자기 대장님한테 나를 검색해보세요. famous man. 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렌탈. 렌탈 머니 플리즈. 안 되나? 너무 웃긴다. 월인천강님께서. 페이백. 페이백 더블. 다 틀렸잖아. 말이 지금. 월인천강님께서. 요즘은 한식당 있는 곳이 많아서 한식당을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설명한 뒤에 대사관까지 태워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맞죠. 실제로 요즘엔 예전에 비하면 어지간한 곳이 한식당 되게 멀어졌거든요. 그런 나라가 아니면 문제지만. 빠니보틀. 구글 플러스 달러만 있으면 된다. 이거 있으면 뭐 남극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죠. 남극 북극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깡통을 앞에 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한 2000년 전에도 통하는 방법이죠? 저는 뭐 실제로 길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돈 벌어서 했기 때문에 여행을. 저는 익숙합니다. 한식당에 가라? 한식당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식당에 가서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대사관까지 태워달라고 한다? 저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갔는데 북한 식당이면 어떡해요? 알고 보니까. 그래도 한국말은 하겠죠.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무슨 한식당인 줄 알고 갔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 대사관. 아니면 현지인의 K-POP 팬이 만들 수 있지. 알고 보니 가게 이름이 고려관이었어. 그래도 어떻게 한 반도 나눠 쓰는 사이에 도와주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네. 하나 읽어주시죠. 자 대굴님. 갑자기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온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입고한 사람이 입금자명을 두 분 본인의 이름으로 설정하고 보냈다면 누가 입금한 건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사용하실 건가요? 야 이거 근데 조금 설레는 만약이네요. 거액 어느 정도 거액으로 할까요 우리? 10억 갈까요? 10억이요? 너무 거액 아니에요? 야 이 분 확실히 나보다 통일이 크구나. 아니 거액 2, 3억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 10억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님 통장에 배성재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돈이. 10억이 온 거예요. 10억. 네네. 일단 끝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죠. 근데 금액이 미묘하게 커야 안전하지. 10억쯤 되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 건 걸리거나 잡히거나. 아니 뭐 그거보다 적은 돈이어도 당연히. 그런가요? 문제는 문제죠. 그러게. 근데 보통 이거 실제로 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실수 입금해가지고 차고 입금됐을 때 뭐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입금자명이 내 이름이면 이제 이름이 전산상 뭐 헷갈려서 나한테 잘못 왔다. 네네네. 그럴 경우 없을 모르겠지만 사실은. 약간 이거 불법자금 던지기 걸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무서운데. 저라면 저라면 그 금액에 현혹되지 않고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 제 원래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래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10억 100만 원이 됐겠죠. 그럼 한 200만 원까지 씁니다. 내가 통장에 돈이 없는 걸 모르고 썼네라고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놔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실수했겠지라는 생각하지만 미세하게 선을 넘어가는 것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소액이면 한 뭐 10만 원? 그럼 이제 은행에 전화해야죠. 그래요? 은행에 전화해서 잘못 들어왔다. 모르겠다. 10만 원 정도면 뭐 쓰지도 않아요? 10만 원 내가 벌면 되지 뭐. 100만 원. 100만 원도 내가 벌면 돼요. 그래요? 천만 원. 천만 원이면 이제 고민하겠다. 천만 원이면 천백만 원이 됐네요? 그럼 한 150만 원까지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보낸 사람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10% 룰을 정합시다. 10%까지 내가 쓴다. 넣은 사람 탓이 있으니까. 채팅창에 안 돌려줘도 되는데 빼서 사용하면 그때 범죄가 된답니다. 그럼 안 빼고 쓰면요? 응? 일단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패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범죄라네요. 여러분 쓰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못하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 말했으니까. 내가 잘못 말했으니까. 전 몰랐네요. 여러분. 그런데. 방송이니까. 그런데 이자는 써도 되잖아요. 이자. 이자를 쓴다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이자 계산을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10억이면 대충 한 4% 정도로 예금을 해두면 4천만 원 나오잖아요. 이게 N의 상상력이에요? 그렇죠. 이건 N이나 무관하게 쓸데없는 상상력이죠. 이건 그냥 아저씨의 상상력이잖아요. 하지만 아무튼 이자 자체는 내 통장에 넣었으니까 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약간 보관료죠? 보관료. 그래서 그걸로 환칙이 한다고요? 환칙이에요. 이게 무슨. 남이 넣어준 원금 안 건드리고 이자만 내 통장에 넣으니까. 은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걸로 뭘 또 소급이죠 다. 그런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경우는 이자는 누구 겁니까? 이자요? 네. 글쎄요. 그건 보관료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은행에 가져가나? 이자소득이라는 것. 은행이 환수해야 되나? 은행에 가져가나요? 네 개 줘야 넣는데? 보관료 아니에요? 달러로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달러로 왜 바꿔요? 그냥. 그냥? 달러 투자? 일단 달러로 바꿀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행복하긴 한데 사실 실속 없는 행복이네요. 결국은 내 돈 아니면 안 쓰는 게 맞다. 이런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네. 배굴배굴님께서요. 만약에 17시간 비행하는 비행기 업자리에 나의 최애가 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는 척하면서 말 거실 거예요? 아니면 개인시간 방해될 것 같으니까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최애 연예인 누구예요? 조우진 배우. 조우진 배우? 완전 최애. 조우진 배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느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내부자들로 처음 봤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모든 작품을 다 보고. 법사변 위로 가라. 그렇죠. 약간 그 뭐냐. 과거 작품이나 학생 때 뭐 하셨나 막 찾아보고. 박은빈 배우? 박은빈? 네. 우영우. 박보영 배우. 박보영. 이렇게 많아요? 최애가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정도. 딱 세 명. 세 명까지만 하세요? 네. 3대장 합시다. 박보영, 박은빈. 조우진. 박은, 조우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비행기인데. 이코노미서 그 4열 있죠? 4열. 네. 거기에 이렇게 조우진, 박보영, 이종범, 박은빈 이렇게 탔어요. 몰입이 안 되잖아요. 네?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왜 타요? 탈 수도 있죠. 최애 세 분을 다? 네. 그게 더 몰입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유명인이 옆에 타면 말을 안 걸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걸어요. 되게 불편해할 거라는 상상이 먼저 드니까. 17시간입니다. 17시간? 네. 그럼 뭐. 일단 본인은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뭐요? 대장님을 알아보는 사람이랑 비행기 탄 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 무슨 최애 이런 분이랑 탄 적은 없죠. 배성재가 최애인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번은. 저를 최애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럴 때 누구 말 걸면 좋아요, 싫어요? 저는 일단 그냥 별로 대화를 잘 안 하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서 몰라요? 무슨 퍼스트 클래스 타요? 아무튼 저 여기 4열 샀어요. 그러니까. 조 박 이박. 네. 조 박 이박. 화장실 갈 때도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말을 걸어야 돼요. 잠깐만요. 아 뭐야. 너무 미니. 나는 못 탈 것 같아요. 네? 난 못 탈 것 같아요. 못 탄다고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17시간 말을 안 걸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비행기를 타면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수도크를 하거나. 네? 수도크. 아 다른 자리 사람이랑? 아니요. 저 혼자 하죠. 혼자 한다고요? 아니면 사과 패드에서 그림 그리는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거의 몇 몇 시간 동안 일러스트를 작업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옆에 있는 최애를 그려주지 않을까. 보이게 막. 보이게. 되게 무섭겠다. 먼저 말 걸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양쪽에 있는 박보영, 박은빈 배우가 그려 막 내가. 나를 그리고 있어. 뭐야 이 사람. 그리고 막 나한테 말을 걸어라 이거지. 아 무섭겠군요. 되게 무섭겠다. 대화도 안 하면서 갑자기 그리고 있어. 대화를 먼저 하는 게 맞겠네요. 되게 음침하네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대장님은 어떻게 해요 뭐. 대장님 같은 경우라면. 옆에 최애 누구예요? 근데 일단 최애가 끝을 냅시다. 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직 끝 안 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양쪽에 계신 분이 놀라긴 했지만 마음이 좋아가지고 일단 안전하게 착륙해야 되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걸었어요. 어머 저를 그리셔. 오 조우진 씨가. 웹툰 웹툰 작가를 했어요. 그림 잘 그리시네. 저를 그리신 건가요? 저는 박은빈 배우, 박보영 배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조우진 배우라면 그려서 선물할 것 같아요. 저 웹툰을 그리는 사람인데 워낙 팬이기 때문에 말할 것 같아요. 미종범의 상상은 범죄가 된다. 뭔 소리야.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범죄입니까 여러분. 조우진 배우가. 저 그리셨네. 너무 팬이기 때문에 이거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갑자기 그리시니까 놀랬네. 진짜 몰입 잘하시네요. 불편하실까봐. 더 불편하네. 말 안 하고 거꾸리니까.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본인은 어떻게 할 건데요 본인은. 뭘요? 본인이 만약에 옆에 최애가 탔어요. 우리가 갑자기 저한테 넘어가고 끝을 내고 가자니까. 저도 왜 저였잖아요 지금. 백겁. 굴라트 선수 이런 분이 탔어요. 굴라트라뇨. 굴리트입니다. 굴리트. 굴리트 선수 탔어요. 옆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탔어요. 일단 세카 하나 찍고요. 바로요. 굴리트. 아 진짜로요? 그럼요. 굴리트면 초흥분이죠. 축구 선수면 가능하구나. 그렇죠. 배우면요? 배우요? 네. 만약에 배우라면 최애 배우. 배우요? 누구세요? 아 배우면은 글쎄요. 배우면은 뭐 브래드피트라든가. 카리나 씨가 탔어요. 네? 카리나 씨가 탔어요. 최애를 왜 맘대로 정하시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브래드피트 탔어요? 네. 브래드피트 형님이 탔습니다. 빵형님이 타시면은.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타자마자 기내식 한 끼 하고 그때까지 이제 좀 쉬게 해드리고. 17시간이면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네. 네. 그래서 이륙할 때까지는 일단 무시합니다. 무시 작전. 그래서 그분이 긴장하게 합니다. 나 모르나? 내 옆에 앉았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옆자리 승객은 처음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긴장하면서 힐끗힐끗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승무원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혹시 제 옆자리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유명한 사람이냐. 그럼 K-Famous 캐스터. 그럼 이제 검색해보시겠죠? 평소에 그런 상상하고 사시는구나. 그러면 끄덕끄덕 하면서. 나를 인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언제 누가 먼저 시작할까? 이 코너 재밌네. 생각하고 계시겠죠? 감춰뒀던 어떤 그 자존감을. 기내식 티티샷에 꼴값 떠내라고. 자기애가 장난이 아니네요. K-씨름 선수라고 하십니까? 이거 약간 그 빵형이 타도. 망상충이라고 하십니까? 먼저 안 간다. 이거 이 코너 재밌네요. 여러분들 우리 DJ님의. 코리안 후드 파이터. 숨겨진 저런 자기애를 볼 수 있는 코너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기내식 먹을 때쯤에 말을 시작하겠죠. 뭐라고요? 네? Do you know me? Do you know? No, no, no. Do you know 시리즈 가는 거야? 빅 팬. 네가 나의 빅 팬이라고요? 아니. 내가. I'm your big fan.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봤던 이제 그가 했던 영화들에 대한 그거를 줄줄이 읊으면서 거의 뭐 빼놓지 않고 다 봤기 때문에 옛날 거의 데뷔 시절 영화부터. 그래가지고 그쪽부터 쭉 이제 읊으면서. 되게 피곤해야겠는데요? 네? 되게 피곤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듣지 못했을 것 같은 의외의 평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애가 엄청납니다. 이런 시각도 갖고 있었다니. 영화 인생에 처음 듣는 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채팅창에다가 꿀값던에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자, 론다. 기내식 남겼으면 좀 주세요. 빵 형? 빵 남은 것 같은데? 빵 안 드세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한편으로는 섬뜩해요. I am big mac. 아, 근데 저는. 왜냐면 먹는 씬은 제가 찝어줄 자신이 있거든요. 아, 네. 눈물 난다 진짜. 그렇죠. 먹는 씬 만큼은 그 어떤 평론가보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시킨. 그래서 그들도. 아, 내가 그렇게 먹었냐? 오, 나는 기억 못하는데. 디테일하게 기억한다. 일단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건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었다는 발견. 방금 생각한 겁니다. 굉장히 순발력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평소에 저런 난 힘들 땐 이런 상상을 해 같은 느낌이에요. 방금이죠. 잘. 이건 걸 왜 평소에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일단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드린다. 저도 그러면 조우진 배우한테 시간을 드리고. 아니에요. 나중에. 저는 세 명을 최애로 장전했는 것부터가 그게 정말 채팅창의 앤들이 꼴값 떠는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사연이요. 이거는 대장님께서 정말 싫어할 만한 상황이네요. 김준우님께서 만약에 처음 간 모임에서 나 빼고 모든 사람이 MBTI가 일하면 어떻게 즐기실 건가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로 노래방에 갔는데 댄스곡 부르고 춤추고 난리예요. 떼창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혼자 한 곡 부르라고 마이크를 준다면? 안 부르면 진짜 분위기 완전 특급 소방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너무 편한 사이도 아니고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노래방을 너무 극혐하기 때문에. 극혐하시죠. 일단 어떻게든 노래방 안 가는 걸로 시나리오를 짜서 이미 노래방 가기 전에 K-모임이라는 거는 일단 노래방에 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코너에 어떤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일단 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노래방 가지 못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한 99개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일단 노래방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항상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항상 그래요. 극한의 회피기동. 그래서 결국 안 가는데 어쨌든 결국 갔다. 간 거죠. 안 부르면 무조건 갑분싸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노래방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중에 가장 관심이 떨어지는 그래프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3곡 정도 불렀을 때거든요. 얼마나 싫어하면 그런 것도 분석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관심 집중. 그렇죠. 첫 곡은? 두 번째 곡쯤 세 번째 곡. 그 다음쯤이 약간의 관심이 떨어지는 지루한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 다들 이제 자기 곡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2라서 안 그래요. 일단 다들 막 춤추고 탬버린 엄청 해줘요. 그런 분위기예요. 누가 불러도 막 난리가 나. 일단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저는 노래방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자기 곡 찾느라고 지금 부르는 사람 신경도 안 쓰는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설정은 뭐냐면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모두가 지금 일단 불러주면 다들 난리 나주는 거야. 떼창 해주고 춤춰주고 막. 이게 바로 또 분의 삶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최대 위기예요. 배성제 인생 최대의 위기. 뭐 그냥 하나 부르면 되죠. 일단 불러주시고요. 뭐 가벼운 꼭 그 아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빠른 템포의 노래 한두 개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나 부르고. 보통 우리 그런 걸 적선이라 부르죠. 적선이요? 애타 한 곡 불러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회피죠 그것도. 빨리 하나 부르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 다음 차례는 절대 오지 않게. 그렇죠. 그 다음 턴은 어쩔 수 없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정도 랩타투리 정도는 해놓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노래인데요? 예를 들면. 그건 밝혀졌어요. 그런 정도로 쟁여놓은 노래 제목 정도. 안 시켜요. 안 시켜. 네? 안 시킵니다. 지금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여기서 깎다가는 배텐 마이크를 내려놓는 날까지. 저만 알고 있을게요 진짜. 뭘 저만 알고 있어요. 아 너무 궁금하다. 안 됩니다. 실로함 같은 거라도 어쨌든 부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에겐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게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배성재 전용 사연입니다. 저는 그냥 부르죠. 그래요? 이건 만약에 말야가 아닙니다. 신나는 거 불러주면 되지. 이건 뭐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실제로 그런 모임들 몇 개 있어요. 그냥 같이 놀아줍니다. N의 느낌이 아닌데. N이 노래를 못합니까? 날아라 슈퍼보드 저팔계선 부르자. 떼창할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해서 내 노래 솜씨 티 안 나게 분위기 끌어올리면 된다. 근데 이거 꽤 유용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르게 만드는 곡들이 몇 개 있어요. 떼창이라는 게 시작부터 떼창이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후렴곡. 샤비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앞부분은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가창력이 드러나요. 그렇죠. 같이 부를. 그럴 땐 저는 또 옆에 사람을 붙잡아요. 같이 부를 자. 그리고 저는 뒤로 빠지는 거죠. 소리를. 자체 음소거. 리핑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국가는 어떤 키로 부르나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요? 다음 사연 읽어주십시오. 자 정승희님. 영화 터널을 보고 상상했던 건데요. 만약 운전하고 가다가 터널에 갇힌다면 언제 구조대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의식주를 차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저는 그래서 늘 차에 담요랑 간식을 가지고 다녀요. 저 근데 사실 영화 터널 이후에 터널에 진입할 때마다 그 상상을 해봐요. 저도. 일단 대장님 같은 경우는 차에 일단 며칠 정도 버틸 수 있는 음식이 들어있습니까? 차예요? 네. 없죠? 저번에 저 슬쩍 뭐 간식 주셨잖아요. 차 안에 간식이 엄청나던데? 제가요? 네. 언제였지? 생방 끝나고 주차장에서 인사하는데 가지가지를 하면서 트렁크를 여는데 약간 편의점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어? 언제였지? 그때는 그때 마침 받아서 풀 때죠. 항상 차에 그러니까 저는 집이나 차에 먹을 게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상비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뭐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해치우는 중입니다. 밀물 썰물이 있구나. 그때는 뭐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돈가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시더니 항상 전 상비가 없어요. 비축 이런 식량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상을 많이들 하신대요. 터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저는 그래서 갈 때도 긴 터널은 되게 불안해요.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야지 이게 탈출이 되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가는데 음식을 빼고 대부분은 제가 차 안에 있어요. 사실은. 담요라든가 생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를 할 때마다 받는 생수를 다 모아놓거든요. 차 안에. 차 안에 물과 담요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없죠. 하나에 괴로운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음식은 그리고 좀 있어봤자 어차피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갇혀있으면 우리가 영화 봐서 그렇지만 뭐 거의 굉장히 오래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럼 식량이라고 하면 결국 동남미나. 그럼 이제 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다른 차에 있던 개의 사료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이래서 차에다가 모과를 둬야 돼요. 모과요? 네. 비상식량. 모과가 뭐예요? 네? 모과? 모과. 옛날에 부모님이 항상 차에 모과를 뒀던 이유. 그게 향이잖아요. 그게 바로 비상식량입니다. 그거는 방향제 아니에요? K비상식량. 오. 약 1위다. 네. 그거 어떻게 모과요리법 같은 거를 땡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비상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려먹어야 되느냐. 아. 불을 못 피우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짜서 먹어야 되냐. 근데 불 피우는 도구 저 차에 있어요. 실제로. 네? 불 피우는 기본 도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캠핑에서 쓰는 거. 아. 그러면 그. 부시도를 이용한 거. 아니. 그게 아니죠. 거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그거. 아. 요즘 그거. 12볼트. 요즘 그거 별도 구매 아닙니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옵션이에요? 옵션. 많이 옵션으로 빠졌어요. 아. 그런가? 실제로 차에 그거 되게 유용하긴 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담배 불 붙이는 거. 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차에 구비해둬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런 터널 재난 같은 경우를 위해서. 갑자기 그렇다고 뭐 항상 차에다가 위성전화기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차가 뭐 이거 터널은 아니지만 뒤집혔을 때 혹은 바다나 강으로 추락했을 때 유리창을 깨주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거는 뭐 거의 필수입니다. 저도 유리창 깨는 게 한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두 개나? 그래서 하나는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새로운 차에 그게 아예 딸려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두 개가 있죠. 일단 멀티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차에 여기저기 멀티툴이 있고 그리고 약간 부시돌 불 피우는 캠핑용품 하나가 차에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정도? 차에서 근데 터널이 무너지면 움직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설정상 두겠죠. 이제 어쨌든 터널이 무너질 땐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뒷좌석 위에 있던 모가가 앞쪽으로 날아와서. 네. 내 몸 근처에 있을 거고. 시가잭을 뽑아서 모가를 이렇게 조금씩 데워서 조금씩 먹는. 모가구이. 모가를 몰라요? 알죠. 미국에서 모가를 차에 안 두나? 모가 좋아해요. 좋아해요. 미국에서 차에 뭐 둬요? 방향제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캔디 그리고. 목캔디. 그리고 이제 그 차에 둘 때 졸음을 쫓는 그 코 뻥 뚫어주는 캔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있죠. 익스트림하게 코 뻥 뚫어주는 거. 아픈 거 아픈 거. 먹으면 아프죠. 그걸로 어떻게 연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터널에 있을 때는 일단 잠이 보약인데. 먹으면 못 자죠. 그렇죠. 못 잡니다. 먹고 자다가 깨면은 이제 한 3일 한 10시간 정도 지나 있어야 좋은데. 그렇죠. 15분밖에 안 자니까. 못 자죠. 못 자죠. 일단은 뭐 최우진님께서 저도 차에 담요나 물 사탕 껌 등을 싣고 다녀요. 제 친구 차는 커피에 햇반 과자 등 한 달 먹을 것 정도 싣고 다닙니다. 저거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멸망주의자들 뭐라 그러지? 쉘터 같은 거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비슷한 심리 아닐까요? 그러게요. 차박하시는 분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차박하시는 분들이면. 자 9920님. 마무리로 터널에 구조하러 온 터령님 구조 헬기. 희망의 소리 부탁한다고. 아 살았구나. 살았다. 눈물이 막 나면서.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하는 거죠. 광고 듣겠습니다. 해성제트엔 오늘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을 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고. 우리 DJ가 평소에 어떤 음습한 상상을 하는지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돼가지고.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평소는 아니고 그냥 방금 상상한 거고. 그게 막 나도 놀랍네요. 그래서 조우진 박보영 박은빈 씨랑 4인석에 앉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줘야죠. 인사하고. 팬입니다. 되게 음침하네. 최현신님. 터널 말고 집이 무너지면 배디는 집에 달려있는 마른 굴비 드실 건가요? 드실 겁니까? 제가 뭐 자린고비예요. 먹어야지. 당연히 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갖춰있는데 굴비가 눈앞에 있는데 안 먹어요? 아니 모가도 먹는 사람인데. 쪽쪽 빨아 먹어야지. 쪽쪽 빨아 먹어야지. 뭐든 먹어야죠.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상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끝곡입니다. 이 정도면 작가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